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런 것들에 불안감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또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1.22%, 코스닥은 마이너스 1.52%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에 코스닥이 거의 약보합 수준까지 올라오는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 아직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일 있을 네마녀의 날의 불안감이 작용하면서 오후 들어서 다시 한 번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걱정이든 미국 시장의 미국 선물이 비교적 반등세를 보이고 있군요. 지금 현재 나스닥 기준으로 한 1.7% 어간 플러스로 반전됩니다. 물론 이게 우리 밤 10시 반까지,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까지 유지가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시간 전 거래가 시작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걸까요? 맞습니다. 오늘은 반등이 나오길 기대를 해보고요. 수급으로는 코스닥, 코스피 역시 기관 외국인이 매도했습니다. 4일 연속 지금 매도 중이고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183억 원, 기관은 4,285억 원. 기관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연기금이 1,849억 원, 금융투자가 961억 원, 투신이 924억 원, 사모펀드가 584억 원 등 굉장히 골고루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건 저는 투신인데요. 투신이 무려 오늘까지 30거래일 연속 매도 중입니다. 이건 개인 매도 아닙니까? 개인 매도죠. 펀드 환매. 맞습니다. 펀드 환매 때문에 투신에서 계속적인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개인 동학개미라고 불리우는 개인들이 직접 매수매도를 하는 그런 형태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간접투자 형식인 이런 펀드보다는 직접 투자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이 부분에서도 감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인데요. 그 기간 30거래일 동안에 무려 1.86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30거래일 동안에 1.86조 원이면 그 많은 건 아니네요. 꾸준히 했을 뿐이지. 맞습니다. 하루에 약 500억이 안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꾸준히 매도가 나온다는 거고 투신에 예전에 2007년이나 1월 때 미래에셋이 중심으로 한 펀드 시대 때는 정말 투신권이 영향력이 굉장히 컸죠. 그렇죠. 그런데 10년 이상 동안에 돈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서 최근에는 펀드매니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투신권에서 이런 매도들이 계속 나온다는 건 역시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접 투자에서 내가 직접 하지 이런 쪽으로 변하는데 그게 고객예탁금의 증가로 이어지고 오늘 같은 날 개인의 순매수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건 그런데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파는군요. 연기금은 정해진 퍼센테이지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 그 부분이 지수가 올라오니까 계속 맞추려고 기계적으로 나오는 매도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 상위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뭐가 눈에 띄냐면 IT에 집중되어 있어요. 보시면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LG이노텍, 삼성전기 상위 5개 종목이 모두 IT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최근에 IT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은 삼성 SDS, LG전자,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삼성전기 역시 맞습니다. 눈에 띄는 건 삼성 SDS죠.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관의 오늘 매수 1위는 삼성 SDS였다는 것. 삼성그룹의 SI를 담당하는 그런 회사죠. 코스탑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353억 원, 기관이 1017억 원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크게 여섯 곡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오늘 아침에 벌어졌던 일이죠. 미국 시장이 폭락했는데 반대로 니콜라는 40% 이상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니콜라와 미국의 GM이 수속 트럭 제조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 전략적 관계를 GM이 니콜라 지분 11%를 확보한다. 이것은 약 20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니콜라가 40.8%, GM 역시 7.9%, 어제 미국 시장 폭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회사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일자이 상승을 했죠. 하나솔루션을 대표적으로 세종공원, 미코, 유니크, 무수, AMS 등 이런 수소차 관련주라는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쿠보, 쿠보라고도 하는데요. 이 회사의 가이던스 상승이 있었습니다. RF 솔루션의 파워 앰플리파이어랑 필터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동사가 장 마감 이후에 가이던스 상향 조정 이슈가 있었고요. 통신 장비 쪽이죠? 맞습니다. 모바일에도 들어가고 기지국에도 들어가는 그런 5G RF 솔루션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의 가이던스가 상향된다는 것은 애플에 이번에 나오는 5G폰 그리고 그 외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5G로 빠르게 넘어간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5G로 많이 빨리 넘어간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전 세계 5G 통신 관련된 장비 수주 관련된 이슈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기대가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통신 장비 섹터 종목들이 다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스트로제네카가 오늘 아침에 3상 임상을 중단, 고류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로제네카의 위탁 생산을 맡은 아무래도 SK케미칼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관련된 SK디스커버리까지 같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SK케미칼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는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삼성전자의 3분기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김영우 위원도 굉장히 진취적인 목표가 설정과 이익 전망을 저희 시간을 통해서 했는데 비교적 팔로우 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이 이제 9월 달이잖아요. 9월 달은 3분기의 마지막 달이죠. 7, 8, 9월이기 때문에 지금 9월 달에 들어와서 가이던스가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럼 어디가 가이던스가 올라가냐라고 따져보면 IM 사업부와 C, 가전사업부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 가전사업부에서는 당연히 중심은 TV고요. 그리고 당연히 IM 사업부와 당연히 스마트폰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화웨이 관련된 이슈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어느 뉴스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거의 전쟁으로 들어간다는 뉴스까지 나왔었어요. 그만큼 인도는 지금 중국에 대한 불매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히 존경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중저가폰 부분에 들어가는 그런 관련된 부품주들은 최근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카메라 모듈이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관련 주식들이 오늘도 역시 강했어요. 어제 제일 많이 올랐던 파트론이 오늘도 역시 플러스로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 가장 강했던 종목은 동훈아나텍이라는 종목이 가장 강했고요. 이 종목은 액츄에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또 다른 이슈가 좀 있었어요. 지금 LG노텍이 삼성전자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소송이냐면 당연히 카메라 관련된 소송이고요. 삼성전자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지금 삼성전자가 내세우고 있는 폴디드 줌, 그러니까 디지털 줌이지만 5배, 100배까지 줌을 할 수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와 어떻게 보면 LG노텍이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데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특허는 무효화라고 결론이 져졌어요. 한마디로 LG노텍에 유리한 그런 관점이고요. 애플이 아직 폴디드 줌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데 올해 나올 폰이 아니라 내년에 나올 폰부터는 애플 역시 폴디드 줌을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거를 주도적으로 맡을 회사는 LG노텍이고요. 그런데 LG노텍이 이것을 혼자 다 할 수 없다. LG노텍이 아직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지 아직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삼성 쪽에 납품하는 그런 액츄에이터 관련된 회사가 또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오늘 액츄에이터 관련된 동훈아나텍이 오늘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시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관련주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린 뉴딜. 맞습니다. 그린 뉴딜 부분에서 오늘은 또 태양도 강했고요. 또 스마트 그리드. 예전에 한창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스마트 그리드가 다시 이야기가 좀 뛰어나왔어요. 그러면서 관련된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포스코의 스마트 그리드를 하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어제도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까지 이틀 연속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략과 스마트 전력량계. 우리 집 옆에 보면 전력량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스마트화한 새로운 전력량계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국전략이. 그 부분에 관련된 종목들도 스마트 그리드에 들어가면서 오늘 누리텔레콤이 크게 상승했고 인스코비, 스맥, INC 등도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 관련주가 재료로서 유효하군요. 아직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린 유질과 거의 비슷하게 정부가 강조하는 게 디지털 유질이거든요. 디지털 유질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디지털 댐입니다. 그 디지털 댐이라는 건 한마디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지만 지금 이 부분이 클라우드 관련된 대기업의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군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삼성 SDS.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관들이 오늘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삼성 SDS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기에 관련된 겁니다. 디지털 댐과 관련돼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5G가 되면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가 늘어날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마다의 SI 회사들이 오늘 큰 포로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 SDS가 오늘 6.63%, 롯데에 관련된 SI 회사, 롯데 정보통신이 오늘 7.13%. 그리고 신세계 INC. 네. 신세계 INC가 오늘 17% 넘게 상승했고요. 그리고 현대차 관련된 현대 오토 에버가 8.68%. 그러니까 오늘 대기업의 그룹의 SI를 담당하는 회사들이 다 크게 올랐다. 이 부분을 굉장히 또 주목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대기업의 SI,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회사들이라는 게 사실 마진도 별로고 인건비 따먹는 비즈니스다 그래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은데 이런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대표 선수 누가 할 거야. 그렇죠? 그룹 사장 단위에서 여기 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IT 쪽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5G로 넘어가고 대기업들도 이제 클라우드를 분명히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부 정책과 좀 연동이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8차 협상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는 브렉시트라는 거는 증시의 재료여서 거의 수명을 다한 재료 아닙니까? 다시 뭐가 부각이 됩니까? 네.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브렉시트가 지금 8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갑자기 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영국과 EU가 지난 8일 날 8차 미래관계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1차부터 7차까지 양측의 입장차를 당연히 좁히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영국의 보리슨 총리 역시 7일 오늘 10월 15일까지 만약에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딜로 갈 거다. 또 다시 한번 압력을 넣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는 올해 12월 31일부로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노딜로 가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지금처럼 연장이 되거나 이 세 가지의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지금 미국 시장도 흔들리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도 너무 많이 왔다.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의 힘이 워낙에 강한 상황에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연말까지 만약에 시장에 좀 기스를 줄 수 있는 이슈는 당연히 미국의 대선이 있겠고 그리고 이 브렉시트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항상 머리에 두고 계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대내적으로는 당연히 대주주 요건 강화 이 부분을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10억인데 이게 올해 말 기준으로 3억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김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보류가 될 것 같습니까? 아직은 정부가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죠. 지금 2023년에 어떻게 될 거다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바람은 당연히 10억이 안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정부는 아직까지 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3억으로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종목별 3억이잖아요. 종목별 3억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10억보다 3억은 여기에 좀 해당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증시에 좀 많이 간 종목들 많이 간 종목들은 좀 매물 압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좀 불합리한 것은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지금 정부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예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게 계획이 되어 있던 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보니까 시행령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램은 분명히 저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 일단은 한다라는 현재 기준에서는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한다라는 가정 하에 이제 9월이기 때문에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연말까지 그런 관점에서 특히 코스트하게 지금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이 수급 문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그 두 가지의 이슈들은 우리가 항상 머리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장은 굉장히 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글쎄요. 미국이 급락세가 나온 다음 날 우리 시장이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8월 하순부터 지금까지 한 보름어간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합권을 유지하면 우리는 오르고 미국이 빠지면 우리는 보합권이고 미국이 많이 빠지면 우리는 덜 빠지는 사실은 이 디커플링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류의 디커플링은 아주 바람직한데 과연 이 추세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현겸 과장이 보고 있는 시황관은 방송 전에 살짝 여쭤봤거든요. 좋다고 합니다. 저는 내년까지. 그런데 한마디만 더 드리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오늘 IT를 다 집중적으로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IT 강국이고 또 IT 종목들이 시총 상위에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딸려있는 종목들이 코스탑에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바이오 쪽이 지금 강했던 그 부분을 IT가 좀 연착륙으로 받으면서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면 충분히 저는 강한 시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수급을 보실 때 IT를 굉장히 보셔야 되고 내일 이제 4만여의 날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외국인 수급이 크게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IT 쪽으로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내일 이후부터의 외국인 수급, IT를 계속 사는지 특히 삼성전자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또 이게 내년으로 가면 반도체 시황도 좋아진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지수는 충분히 저는 무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랠리를 하게 되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은 소외받을 수도 있다는 게 또 삼성전자의 착시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장을 견제하려면 우리의 비즈니스 가장 큰 비즈니스인 반도체 산업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TV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과 시황정리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